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파괴짜를 맞이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탑탤런트 포럼은 현대자동차, 현대무비스, 현대제철 등 세계사가 참여한다. 일반 채용 과정과 달리 자신의 연구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포럼 형식으로 진행돼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모여 전문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세션은 현대자동차 7개 세션, AISW 플랫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미래 모빌리티, 신환경차, 첨단 경량 소재, 차량 기본 성능, 현대무비스 2개 세션, 지능형차, 핵심 부품, 현대제철 2개 세션, 차세대 공정기술, 신소재 응용기술 등 총 11개 부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포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발표료를 지급하고 세션별 최우수 발표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현대자동차그룹 입사 자격 부여와 연구장 학생 선발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포럼에는 지원자뿐만 아니라 각 참여사의 임직원도 패널로 참가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 현황 및 미래 기술 방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포럼 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알비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샷82220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 및 소프트웨어, 신환경,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과 시너지가 중요하다 샷82221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섹션을 신설해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강화할 것 샷82221 이라고 이번 포럼에 의의를 전했다. 코미드 at carmedia.co.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감디어 4KR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글로벌 탑탤런트 포럼을 개최한다. 11개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우수자에겐 입사 기회 제공 등 포상이 주어진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탑탤런트 포럼은 현대자동차, 현대무비스, 현대제철 등 3개사가 참여한다. 일반 채용 과정과 달리 자신의 연구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술포럼 형식으로 진행돼 4개의 유수의 인재들이 모여 전문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세션은 현대자동차 7개 세션, AISW 플랫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차, 첨단 경량 소재, 차량 기본 성능, 현대무비스 2개 세션, 지능형차, 핵심 부품, 현대제철 2개 세션, 차세대 공정기술, 신소재 응용기술 등 총 11개 부문이다. 올해 행사는 8월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생계위고에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해외대학 20개 석 박사 학위 취득 및 예정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해외 포스트다크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원 활동 포함 보유자며 6월 22일 한국시간까지 참가 분야를 정해 현대자동차그룹 각 사별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포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발표료를 지급하고 세션별 최우수 발표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현대자동차그룹 입사 자격 부여와 연구장 학생 선발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포럼에는 지원자뿐만 아니라 각 참여사의 임직원도 패널로 참가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 현황 및 미래 기술 방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포럼 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알비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 및 소프트웨어, 신환경,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과 시너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섹션을 신설해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강화할 것. 이라고 이번 포럼에 의의를 전했다. 코케이알파 TD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위노 위드스 이프 TD 스크린 위드스 1140 라지 모니터즈 다큐먼트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락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1305336 데이터에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 인재 이프 TD 스크린 위드스 1019 TD 스크린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이라인 블락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1305336 데이터에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 인재 이프 TD 스크린 위드스 768 본재 라이트 인지어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락 위드스 300px 하이트 250px 데이터에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62371305336 데이터에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 인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